선택해 여기서 죽을지 아니면 내 손을 잡을지 그 대답이 나야 내가 이 계약을 깨면 어떻게 되는 거야? 그럼 너 말고 다른 사람이 죽어 그 순간 네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만! 그만해! 네가 선택한 거야 물론 난 네 선택을 언제나 존중하고 그래서 말인데 널 사랑해보니까 미쳤어? 이런 줄 알았어 늘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네 나의 운명이 서주 웃음이 나고 때로 가여워지지 갈수록 더할 거야 그 일을 그냥 죽게 둘 수 있겠어? 처음부터 죽을 운명이었어 이 영화 중에 지금 따뜻한 애 하는 생이야 네 발로 돌았어 président의 교수 말 carve 적금 구애하지마 왜 난데 도대체 왜! 왜 난데! 도대체 왜 난데! 공룍 공룍 운명 네가 걸어오는 싸움을 안 피한다 원하러 네가 나한테 미쳐서 다 버리는 걸 보고 싶지 않거든 피스라고 할까? 피스라고 할까? 가만히 있어 내가 손 한 번만 더 잡지도 그 이상을 드려야 하지 죽으면 죽겠어 닿으면 사라지는 것들은 사랑하게 되는 일이란 쓸쓸하겠지 절대 사랑하고 싶어지지 않으면 이제 조금 알 것 같다 네가 무엇으로부터 도망치는 건지 내가 그랬잖아 날 사랑할 수 없을 거라고 네가 뭔데? 너를 사랑하려는 사람 앉아 그럼 제대로 하자 날 위해 세상을 멸망시키고 싶어질 만큼 나는 사랑할 수 없을 거라고 네가 사랑한다고 네가 건강하려는 사람 너는 사랑할 수 없잖아 네가 많이 사랑할려고